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살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지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원한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쉽게 질서가 잡힐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래를 품듯이 성령이 그 혼돈의 세계를 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임하여 계신다 해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물들은 성령께서 말씀의 번호를 따라서 역사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 때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위대한 창조를 이루시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제상과 예언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에 전체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 순절 날에는 마가 다락방의 120분도에게 임하셨으며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인격적으로 모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참된 기도, 참된 찬송,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님 없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자이지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성령님 없는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일 뿐 하늘나라는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 성령님과 말씀은 창조적인 동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예수님은 삼위일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30세쯤 되셔서 요란강에서 세례받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공적인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임하여 그 위에 머무시면서 메시야로서의 공적인 사역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배웠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했지만 오순절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이 이르자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이 말씀을 쫓아 역사하심으로 하루에 삼천명이나 회개하고 세리를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가에 앉아 구구라는 안진배기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그르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들에게 임하여 계시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심으로 안진배기가 뛰어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남자만 오천명이나 믿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받기 전의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으나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신 뒤로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위대한 기적을 만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깊이 깨달으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참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말씀의 분명한 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본을 믿음으로 선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서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연양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제가 체책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고 선언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본을 따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도 나는 병이 안 나았는데 아직까지 아픈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병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시인하여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고대해야 합니다 제가 체책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여 새로운 건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실패하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형통의 복을 창조해 내시도록 말씀의 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대난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시는데 이 매고 푸는 일은 먼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입술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고 단호하며 타협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곳에 새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부여를 만들어내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한 신앙 선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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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